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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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것 좀 읽어보세요 어 이게 뭐예요? 이거 어떠세요?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저희도 진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저희 매니저 형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가자 얘들아 네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나가 보낸 거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?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맞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스케줄이 완전 힘들지 프로젝트 준비하기도 빠듯하지 않아? 가야겠네요 더 있으시면 매니저랑 얘기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아무래도 어려운가 봐 아 차인이야 어때요? 맞은다는 가수들이 있어요? 거봐 내가 말했잖아 힘들다니까?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하긴 하는데 스케줄들이 그래도 진심을 전달하면 통하지 않을까 했던 건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샤이니 목소리가 필요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안됐나보네 역시 가수들 섭외가 어렵긴 하구나 죄송해요 형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봐 내가 안될 거라 했지 녹음실까지 다 빌려놓고 녹음실까지 다 빌려놓고 이게 뭐냐 다들 너무 노력 많이 해줬는데 힘든 일이었나봐요 그럼 그만 접을까? 그래요 뭐 될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 될 리가 없지 일단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맞나? 형석스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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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왔어요 아니요 못되게 왔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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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